미국 제너럴 모터스 GM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에 바싹 다가섰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 DMV는 15일 현지 시각 GM이 신청한 자율주행 시스템 GM 크루즈 GM 크루즈 도로 주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GM 크루즈는 그동안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 해왔다. DMV가 승인한 GM 크루즈는 보조 운전자나 안전요원 등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GM에 따르면 GM 크루즈는 쉐보레 순수 전기차 볼트 EV 볼트에 가장 먼저 탑재돼 캘리포니아주 대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나설 예정이다. GM은 앞서 운전대가 없는 쉐보레 볼트 EV 컨셉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GM은 캘리포니아 당국으로부터 보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주행 허가를 받았다며 최초 승인은 아니지만 미국 대 도시를 주행하는 첫 번째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보다 앞서 무인 자동차 상용 서비스를 발표한 웨이모는 상대적으로 흔잡도가 낮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GM은 오는 연말 이전에 크루즈 시스템이 장착된 완전 자율주행차를 도심 도로 운행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웨이모에 이어 GM이 보조 운전자나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속속 내놓으면서 향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GM에 앞서 미국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 웨이모는 지난 12일 현지 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조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크라이슬러 퍼시픽 하이브리드를 시범 운행해왔다. 웨이모와 경쟁하고 있는 테슬라도 오는 20일 현지 시각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인식하고 목적지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율주행차 시스템 풀 셀프 드라이빙 베이터 FSD 베타 버전을 일부 운전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M과 웨이모와 달리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한 시스템이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차와는 개념이 다르다.